한 번에 만들어둔 티슈커버인데요 간편하게 티슈커버를 그때 만들어 놨습니다 이번에 비김양 너무 겨울 같아서 오늘은 마 원단으로 다시 개비를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각자 휴지통이 좀 다를텐데 70통 크기로 재시구요 저는 47에 16cm 47에 16cm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를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바꼈구요 뒤집어서 이렇게 눌러줍니다 이렇게 눌러줍니다 다음엔 이런식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요건 아마 받기가 어려울거에요 손 바느질이나 글루건으로 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그재그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놨습니다 이제 아주 잘 올이 나가니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핵심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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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커버를 완성을 익히고 아멘 안들어졌던 꽃들을 붙이면 끝나겠죠 이거 여기다 붙여볼까 합니다 여기다 붙여볼까 이 정도로 완성해 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